먼저 안나린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버디펍. 그렇죠. 단 넣기 위해서는 홀을 지나가야겠죠. 짧으면 안 됩니다. 이번에는 스피드도 정말 좋았죠? 정말 좋았어요. 이거는 정말 운이에요. 라인도 좋았습니다. 와 이게 안 들어간 거는 아무 친분이 없지만 저희가 속상하네요. 자 8호 마쳤고요. 아 본인은 얼마나 더 아쉬울까요? 라인 정말 좋아 보였죠? 살짝 엣지를 돌고 그래서 지금 몇 년이 되었죠? 그래서 지금 몇 년이 되었죠? 그리고 몇 년이 되었죠? 감사합니다.